왕자도 한번 봐야죠, 왕자. 어린 왕자는? 왕자 한번, 왕자. 김종서 씨 한번 합니다. 김종서 씨 보창 부탁드릴게요. 오늘 하루 오늘 하루 하루 아니 음성 변조 빼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뺐어요, 음성 변조 빼고 해요. 뺐지 그거야, 이게. 실제 육성이에요. 뺐습니다, 음성 변조 뺐습니다. 근데 이거, 아까 이거 흐물흐물은 뭐예요? 아, 이렇게 안 하면 김종서 씨는 들어가 안 나온다. 아, 특이한 사람이네. 아, 잠깐만요. 아, 그러면 그거 안 하고 한번 해봐요. 어떻게 되나 보게. 이거 하지 말고. 안 하고 한번 해봐요. 차렷자세로. 잡아, 잡아, 잡아. 자리도, 자리도. 자, 시작. 오늘 하루 안 나오네. 아, 이게 좀 안 나오네. 아주 특이한 개인기네. 그러니까. 아, 대단한 사람이네. 자, 이번에는 또 우리 또 김현철 씨가 좋아하시는 조용필 15창. 아, 아, 아. 조용필 씨. 들려주세요. 파운스, 파운스. 망설였죠. 정말 망설이시네요. 망설였죠. 굉장히 특이한 부분을 하네. 원래 다른 부분을 많이 하거든. 심장 이거라는데. 그러게요. 크게 안 되라네. 보통 심장이 거기서부터 안 돼요, 심장이? 심장이 파운스 파운스 두 군데 들킬까 봐 겁나. 아니, 이거는 김국지정인데. 김국지정. 잘하고 있어요. 괜찮아. 잘하네.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. 웃기면 됐지만. 헷갈려, 헷갈려. 지금 들으신 목소리가 다 이분 육성이에요. 아, 정말 알만한 분이신데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요? 우리가 알만한 분인가요? 아, 물론이죠. 어어어어어어어.